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화신입니다. 우선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자동차 실시 및 차체 각종 부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전기차 관련지로 해서 등장을 좀 이어갔고요. 자동차 부품 관련지로 해서 등장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먼저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21년도 매출액 1조 2,366억 원으로 나왔고요. 22년도에는 1조 6,903억 원의 매출을 좀 기록을 하면서 개선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1조 8,028억 원의 매출을 좀 기록을 하면서 매출을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조 8,099억 원의 매출을 좀 기록을 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좀 잡혀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21년도 242억 원, 22년도에는 874억 원으로 나오면서 개선, 다만 작년이죠. 837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다소 좀 감소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973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할 것으로 시험 컨센서스가 좀 잡혀 있습니다. 순이익 또한 한번 보시면은 21년도 244억 원, 22년도에는 742억 원으로 나오면서 개선. 마찬가지로 작년에 873억 원의 순이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순이익은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870억 원의 순이익을 좀 기록을 할 것으로 시험 컨센서스가 좀 잡혀 있습니다.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해당 종목 부채 비율 141%대 수준, 적정 수준 유지하고 있고 6월 같은 경우에는 2,400%대 이상 좀 나타내면서 충분히 투자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외국인 수급 보시면은 최근에 일부 매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다만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만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수급을 좀 보면은 최근에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좀 나왔던 사항.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147만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 기간 수급 보시면 한눈에 봐도 최근에 매수세가 정말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132만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 금융투자라든지 보험, 투신, 기타금융, 연기금, 상업번드 이런 쪽에서 매수세에 골고루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특이한 점은 기타법인 이런 쪽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수급은 상당히 견주한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뉴스플로우를 좀 살펴보면은 사실 미국 법인 출자한다라는 소식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던 부분이 있고 공기자동차 전용 공장 부품을 공급 목적으로 미국 법인에 출자 결정을 했다라는 부분 이 재료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갔던 부분 이 뉴스입니다. 현대차가 세계 3대 시장 인도에서 IPO 신청을 했다 해서 완성차 현대차죠. 현대차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는데 부품주들이 더 많은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갔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화승 RNA 뭐 그 다음에 SG글로벌 또 뭐 이런 쪽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좀 편안이 된 그런 모습이고요. 단발성 이슈라기보다는요. 계속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료다. 라고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샤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봉상 보시면은 해당 구간 저항 라인입니다. 저항을 받았었고요. 어쨌든 예전에 상승을 하다가 하락 추세로 접어들어서 장기간에 우하향 추세를 좀 이어가다가 코로나때 일단 저점을 좀 찍고 다시 이제 V자 반등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점을 좀 계속 높여가고 있고 계단식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추세에 깨지지 않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매물 소화 마찬가지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매물 소화하고 반등 흐름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량 상당히 좋고요. 이 고점 돌파를 좀 앞두고 매물 소화하는 흐름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1봉상 보겠습니다. 3월 달부터 해서 매직거래량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슈팅 이후에 추세 지켜주지 못하고 하락을 해서 급락도 한번 나왔던 상황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주가가 밀리지 않고 이 구간에서 하락령에서 계속적으로 좀 보여줬고 장기평선 수련 구간을 좀 거치다가 거래량 증가되면서 한번 돌파 시도를 한 그런 상황인데 직전 고점이죠. 네 다시 직전 고점 이제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추세에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동력 발현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분할 매수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관련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1차 매수값 14,500원 전후 말씀을 드리겠고 2차 매수값 그러면은 좀 많이 러프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12,500원 전후 말씀을 드리겠고 1차 목표 가격은요 1만 8,000원에서 1만 8,000원에서 1만 8,000원에서 1만 8,000원에서 1만 8,000원 2만 8,000원 2만 8,000원 2만 8,000원 정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정도 신화를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증시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긴업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1차 매수하고 바로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해당 물량만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시는 거고 만약 시장 하락에 의해서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면은 어설픈 구간에서 이참에서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가입 구간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해당 구간 전후 정도에서 진행을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입 전략 시원하게 좀 오픈을 해 드렸고요. 지금부터 정말 중대하고 중요한 내용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한 달여간 테스트를 한 결과 고마워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를 하느냐 우리 구독자 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 주시고 영상 수익을 저에게 가져다 주시고 또 후한도 해 주시는데 저도 구독자 분들 뭐라도 당연히 해 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미리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으로 좀 만들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 모바일 버전과 또 PC 버전 이렇게 두 개 화면이 보이시죠. 특히 암튼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으며 심지어 알람까지 온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PC 화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펜만 지금 현재 올려놓았고요.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필요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 다른 앱 설치해 보셨죠?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좀 불가능합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PC 프로그램을 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 어플 다운받되어 있죠?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검색창에 주식 닥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초록색 바탕 이게 나와있죠? 초록색 바탕에 아이콘이 좀 나올 겁니다. 클릭하신 후 다운받으신 다음에 열기를 누르면 어플이 열기를 누르면 어플이 실행이 될 겁니다.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요. 보시면 메인 화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로그인 버튼 누르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창이 뜨는데 비밀번호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 표시해 놨습니다. 가입하기 이거 보이시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 가입하신 후 로그인만 하시면 되십니다. 지금부터 어플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모닝파워 그리고 돌격대장 이렇게 두 개가 보이실 텐데요. 먼저 모닝파워입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초반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보면 KBI 메탈 그리고 흥구석유 또 IC 등등 옆에 스윙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스트릭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 분들께는 무료이니까 걱정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어플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모닝파워 모닝파워 그리고 돌격대장 이렇게 두 개가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파워입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좀 알려줍니다. 보면 KBI 메탈 22.85% 그리고 흥구석유 9.98% 그리고 또 보시면 IC 9.39% 등등 옆에 스윙을 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어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 분들께는 무료이니까 걱정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은 돌격대장인데 돌격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장중에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발동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나와 있죠. 잡아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정창산업 또 홍원정밀 그 다음에 뭐 이런 쪽 대원전선 재룡산업 많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차율도 정말 좋습니다. 네.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입니다. 오전. 오전이고 오후에도 뭐 당연히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인공지능도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이런 걱정들 미리 하고 계실 겁니다.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인공지능 기반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포착하면은 알아서 실시간으로 좀 알려주고요. 즉시 휴대폰 알림으로 이렇게 알람이 이렇게 뜹니다. 알람이 이렇게 울리면은 종목 보고 바로 매수하면 된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 분들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인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빨간 박스 안에 빨간 박스 안에 검색 키워드 보이시죠. 여기를 좀 클릭을 해서 누르시면은 오른쪽 화면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럼 검색을 하고 싶은 종목명을 검색하면은 밑에 이렇게 관련 종목이 나올 텐데요. 클릭을 하시면은 되십니다. 자 그럼 어떤 화면이 나오느냐. 사진 보이시죠.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그리고 시청이 얼마인지 또 외국인이 얼마나 어떻게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또 종목 포인트라고 해당 종목이 AI가 각종 보조지표와 수급 동향을 좀 파악을 해서 이 종목이 상승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도 알려줍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이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등을 다 알 수가 있겠죠. 바로 밑에 보시면은 해당 종목이 또 어떤 테마에 연관이 되어 있는지 바로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요. 해당 종목과 유사한 테마의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확인을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1차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 이렇게 나누면서 매매하는데 유사 테마 종목에서 2차,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는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을 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이런게 체크가 돼서 내기가 한층 더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맨날 인터넷 검색을 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 허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남들보다 당연히 이렇게 빠르게 캐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가격에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바일 버전 여기까지 이고요. 간단히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이용해서 많은 수익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PC 버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주식닥터 PC 버전 실행 화면에 나오는 창입니다. 초록색 박스 위에 보이시죠? 초록색 박스. 버튼 바로 누르면은 창이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급등부착입니다. 초록색 박스 위에 상단에 박스 보이시죠? 버튼 누르면 딱 이 창이 나옵니다. 급등부착이라고 누르면은 딱 이 창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당일 누적 수익률 210% 승률. 그리고 월간 누적 수익률 보이시죠? 월간 누적 수익률. 10일만에 누적 수익률이 1360% 입니다. 하루만 봐도 210% 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보였죠. 그리고 보시면은 불기둥, 모닝파워, 수급대장, 돌격대장, 그리고 마지막에 모아보기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화면은 모아보기로 당일 포착 종목을 다 보이게 해 놓은 거고 하나하나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플에서 다룬 거 기억나시죠? 불기둥과 모닝파워 입니다. 불기둥, 모닝파워. 불기둥은요. 장중 시세와 거래량이 불기둥처럼 상승하는 시발점에 인공지능이 포착을 합니다. 여기 설명이 다 적혀 있습니다. 테마주가, 테마가 또 주도하는 시장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좀 발휘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모닝파워 입니다. 모닝파워. 장 시작 후 추가적으로 강력한 파워, 거래량이죠. 발생되는 종목을 인공지능이 포착을 하는데 강력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기에 10% 이상의 상승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장 시작 후, 장 초반에 종목 포착이 이루어지고 오후에는 나오지 않는 툴입니다. 다음은 수급대장과 돌격대장입니다. 수급대장, 돌격대장. 수급대장은 장중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인공지능이 좀 빠르게 포착을 해서 알림을 줍니다. 보통 3에서 10%의 수익률이 좀 나오고 있고 단기적인 수익이 나는 종목 위주로 좀 포착이 됩니다. 단발성 수급에 이런 쪽으로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래 들고 가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히려 외도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돌격대장.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상관없는 개별종목이 상승, 돌격 가능한 종목을 인공지능이 포착을 하는데 짧은 수익, 즉 스켈핑 종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3% 이내의 수익, 또 많게는 7%까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네 가지 급등주를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이 포착을 해서 알려주고 있고 모바일 버전처럼 PC에도 우측 하단에 보시면 편지지처럼 생긴 거,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알림이 일단 표시가 됩니다. 자, 이번에 차트 기능인데요. 이게 또 엄청납니다. 초록색 박스, 여기 위에 상단에 보이는 이 박스에 세력 차트라고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죠? 또 왼쪽에 보시면 세력 매집이라고 이렇게 있는 박스가 보이실 겁니다. 저는 사용하는 것만 우선 좀 켜 놓았는데 각종 지표도 있고요. 여기에 일반 증권사, HTS에서 없는 기능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세력 매집이라는 박스 보이시죠? 그리고 위에 또 세력 매집 추정 지표라는 이런 부분이 또 표시가 되는데 저기서 파란색이 뜨면 차트는 은봉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또 빨간색이 세력들이 매집한다는 건데 바로 차트상에서 양봉이 뜨면요. 양봉이 나온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급등 지점 포착도 차트에서 인공지능이 좀 표시해 주기 때문에 정말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종목 분석란인데요. 모바일 버전과 다르게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모든 데이터가 여기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 네이버에 검색을 따로 하실 필요 없이 주식 닥터 프로그램만 있으면 종목 포착부터 차트 종목 분석과 심지어 공시 내용까지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의 투자비서를 고용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PC버전은 어플처럼 플레이스토어 이런 곳에 등록할 곳이 없습니다. 저도 어디에 올려 놓아야 할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PC버전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요청을 해 주셔야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C버전 받으실 분들은 채널 구독 눌러 주시고 당연히 구독자에게만 드리는 거니까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5929-7823 여기로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 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제가 답장으로 PC버전 파일과 사용설명서를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한 분들 문자 꼭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어르신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의 흔적 분명히 느끼실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지금 60대 이상 구독자 어르신분들도 사용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간편하고 한눈에 들어와서 사용하기도 편하다고 하고 아무튼 많이들 좋아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수익률도 너무 좋다고 계속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또 후원도 엄청 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빨리 좀 사용을 해서 많은 수익 보시기 바라겠고요. 모바일 버전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시닥터 검색을 해서 휴대폰에 설치하시면 되시고 PC 버전 필요하신 분들은 중간에 제 전화번호 아까 말씀드렸죠. 019-5929-7823 이쪽으로 제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파일과 사용설명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요청을 해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